와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야? H크레더스? 홈페이지를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? 와 나도 이거 덕분에 취업에 성공했는데 그래요? 아 깜짝아! 야 형찬아 오랜만이다? 복학했어? 네 근데 선배 이거 무슨 말이에요? 아 이거? 너 군대 가고 나서 생긴 건데 나도 이거 덕분에 취업 부셨잖아 아 그래요? 이게 뭔데요? 이게 H크레더스 시스템이라는 건데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 및 경력 관리를 통해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생 역량 관리 통합 시스템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? 내가 선배로서 알려줄게 자 이게 H크레더스 홈페이지야 이렇게 들어오면 너의 성적, 세븐스타, 수강 정보 등 모든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 여기 역량 관리 페이지를 들어가면 너의 6가지 핵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 너는 사회적 인성이 부족하네? 그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바로 여기 스마트 추천 서비스에 들어가면 너에게 맞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거든? 한번 확인해 봐 우와 이런 게 생겼다니 이거 학교 생활 편해지겠는데? 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요? 호남대 포털로 들어가면 쉬워 쉽지?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? 나 먼저 가볼게 안녕 아니 이거 알려주고 가야죠 아니 선배님 이거 알려주고 가야죠 에? 아 맞다 QR코드로도 들어갈 수 있어 와 이런 게 있었어? 와 나 살면서 처음 봤네 이 편에 감사합니다.